세븐틴 멤버 중 한 명 때문에 엄청 황당했던 점이 있어. 누구 때문에 왜 황당했을까. 아랑 콘서트에 오셔서 그때 인사하고 그래서 난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. 사진이 엄마가 보내줬는데 갑자기 호씨를 엄마랑 집에서 갈비를 했는데 근데 사진 보니까 내 집인 거야. 내 집에서 엄마가 갈비를 해주고 있어. 근데 단둘이, 단둘이. 원래 엄마랑 진짜 친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봤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민규 아빠, 고모님이 나를 되게 잘 챙겨주시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너 한국 엄마 아빠야.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 민규 스케줄 가고 아빠 할 거 없어서 아빠 생각나서 연락드렸는데 심수하면 같이 낚시하러 가자. 그러다가 이제 아빠랑 낚시하러 가고. 오늘 병원 3시쯤에 명호야 뭐해? 밥 먹자 이러는데 나 아까 전에 아빠랑 밥 먹고 왔어. 아빠 밥 먹고 왔어. 김장 소 좋지밀다. 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